안녕하세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시민입니다 안 시켰어요 저희 마피아 아니에요 저희 안 시켰어요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이씨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되게 무섭다 이제 내리자 팔에 문신 봤어? 되게 무섭다 안녕하세요 놀러 나오셨나봐요 괜찮고 약간 젖은 거 보니까 뒤집힌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? 땀이에요 땀 많이 더우신가봐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가지고 나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? 정국아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갈래? 이제 갈까? 어? 이제 갈까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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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산 오셨나봐요 아니요 그냥 마실이요 마실 마실이요? 집이요 근처인가봐요 여기 여기 아무 때나 자요 맨날 아 그래? 지치면 여기서 누워 자고 그러거든요 아 어 버섯이다 우와 야생버섯 처음 봐 여기 버섯이 되게 많아요 정국씨 오 오 저거 송이버섯 저 큰 버섯 우와 대박 신기해 야생버섯 처음 봐 오 약간 캐릭터처럼 생겼다 옆에도 랭 우와 엄청난 거미가 또 있습니다 왜요? 거미 겁나 큰 거 있어요 이 뒤에 어 저거 그 독 있어요 독 저거요? 네 없어요 저 여기 살잖아요 저 여기 제 이름이 뭐죠? 제요? 네 또치요 또치? 네 또치 말고는 또 누구 있어요? 다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굴롬보 아 얘들도 다 꽂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죠 어 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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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가세요? 아 저쪽으로 가요 아 그래? 예 자 야 힘내자 이제 오우웨이 안녕하세요 예예 처음 오셨나봐요 아니요 두 번 됐네요 아 두 번째요? 네 나이스 좋다 여기 나이스 나이스 두 번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는 노래 있거든요 음료 세 잔 나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서빙이 되게 잘 생겼네요 혹시 연예인 선생님 볼 생각 없어요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? 잘 생겼단 말에 알러지가 있나봐요 많이 들으셨나봐요 네 선생님 선생님 본인만 드시는 건가요? 아 그쪽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미숫가루 나온 거 들었거든요 자 이게 누구 거죠? 그 이제 저 큰 게 제 겁니다 미숫가루? 네 미숫가루가 조금 진하다 싶으면 우유 타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야 이게 고마워 네 어 정말 해지네 네? 몇 살인데 몇 살인데 몇 살인데 29 몇 살인데 너 나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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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주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별꼴이야 저쪽에서 이건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좀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 돈이 없어서 이거까지만 좀 안될까요? 갈까? 됐어? 더 맛있게? 아 오케이 아니 헐 비순데 헬로 How are you? Good evening 하 하 하 자 맛있다 맛있게 전골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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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하 하 하 네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시민입니다 안 시켰어요 저희 마피아 아니에요 저희 안 시켰어요 아니에요?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되게 무섭다 이제 내리자 팔에 문신 봤어? 되게 무섭던데 지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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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시네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안하다 내가 맞을 뻔했네 당사자한테 해야지 그래도 내가 계속 우겨웠는데 반갑다 어 잘 먹었다 나는 아우 나 부족한데 찍중 오 가 overlook 지민씨 옳은 지호 저는 실제로 ... 이도에서 한번 일곱 경이 왔다? 네. 여기 지금 아주. 아잇. 감사합니다. 나 왜 이러는 거야? 항상. 아잇. 감사합니다. 모라에 안녕 여러분 2일차 때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